그녀는 열 번 이상 일기를 쓰려고 해봤니? 그녀는 한 번 일기를 쓰려고 해봤니? 그들은 일기를 쓰려고 시도해보지 않았다. 내 친구들은 일기를 쓰려고 시도해보았다. 그녀는 몇 번 일기를 쓰려고 해봤다. 그녀는 여러 번 일기를 쓰려고 해봤다. 너희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니? 그녀는 다섯 번 일기를 쓰려고 해봤니? 우리는 일기를 쓰려고 시도해보지 않았다. 그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. 그녀는 다섯 번 일기를 쓰려고 해봤다. 그녀는 일기를 쓰려고 시도해보았다. 그는 세 번 일기를 쓰려고 해봤다. 그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니? 그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니? 그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니? 그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dev volunt Japanese 취사에 대한 햇살을 사용한다.